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북방계 몽골레안에서 많은 얼굴형인 광대가 크고 코가 작은 목극토 관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얼굴형은 광대의 기운으로 인해 입꼬리가 잘 안올라가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이런 앞광대 필러라던가 앞볼 지방이식을 해서는 안되는 얼굴형입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떨 때는 아유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면서 코가 작은 편입니다 제 얼굴이 원체 악광대 역광대도 나오고 해서 콧대가 묻힌 느낌이라 콧대 좀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사진에서는 아 나 콧대 세우면 이상하려나? 너무 하관은 없는데 중안부만 돌출되어 보이려나? 중안면부는 광대뼈가 크고 넓은데 코까지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하관은 더 약해 보이지 않으려나? 하는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굴에서 광대뼈와 광대살은 음양오행에서 목성으로 치는데 코는 자기 자신이며 토성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목성의 기운이 코토성의 기운보다 센 얼굴을 목극토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대가 발달하고 코의 기운이 약하면 얼굴이 평면적이 되고 얼굴 깊이가 얕은 판판한 얼굴형이 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이 광대뼈와 광대살의 무거운 기운으로 인하여 입꼬리가 광대를 이렇게 승천하지 못하고 광대의 기운에 눌리면서 아래로 꼬꾸라지게 되어 광대가 크고 입꼬리가 쳐져 안 좋은 인상으로 남에게 오해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가 발달한 얼굴형에서는 입꼬리 받침 지고지방식으로 하관을 지지해 주어야 광대의 기운과 아래턱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뼈 깎지 않고 광대가 작아지는 수색목 환상성형에서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얼굴이 바로 이러한 얼굴형인데요 오늘 수술하신 분의 얼굴형이셨습니다 그 환자분의 광대살이 이렇게 도드라지기는 하지만 입꼬리가 그래도 올라가는 것은 아래턱의 기운이 좋아서 이 광대의 기운과 어느정도 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광대의 기운이 강하면서 코의 기운이 약한 얼굴이 바로 목성인 광고리 토성의 코보다 기운이 세다 라고 하여 목극토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면 이 얼굴에서 토성 즉 코의 기운을 강하게 하여야 하는데 성형외과적으로는 코성형이라고 한다면 코실리콘을 이용하여 콧등을 높이고 연골을 이용하여 코끝을 높이게 됩니다 몸이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듯이 코도 골질과 육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불의 경우 코를 이렇게 골성 성분으로만 높이게 되면 코가 빈약하게 보여서 광대살과 앞턱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분에게는 코의 기운을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실리콘과 연골뿐만이 아닌 코에 살집을 주어서 녹색 점선원 빨간색 점선원 노란색 점선원 부분에 육질 균형을 서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광대가 크고 코가 작은 목도형 얼굴에서의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안점은 첫째 아래턱과 광대뼈와의 비율을 잘 살펴야 하고 둘째 코의 기운을 증가시키는 방법 코성형에 있어서 단순히 코를 높여서만 되는게 아니라 코의 골질과 육질 비율을 계산하여 성형하시면 관상도 좋아지고 성형한 티도 나지 않는 고급진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